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했습니다. 단일의대 공모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의대는 순천대, 대학병원은 신대지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민 1명의 교통수단 이용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과 시공사, 수분양자들은 품질검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모를 통한 의대 선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는 9월에서 10월쯤 선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권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현안 관련 재반사항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추진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공모에 자격이 없는 전남도가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의 중요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습니다. 전남도가 두 차례 진행한 전남의대 용역 결과와 단일의대 공모 기준과 지표 공개, 공모 탈락 지역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대 신설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도는 5자 회동을 제안했고 순천시는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관교 순천시장이 신대지구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병원을 신대지구에 유치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인구 5만여 명, 평균 연령 31세. 전남에서도 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히는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행정구역상 순천이지만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외국인 의료부지와 외국인 교육기관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10여 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산업부를 통해 외국인 교육기관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 전남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천시는 이 교육기관부지와 의료부지를 맞교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침대 의료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환이 된다 그러면 저쪽에 외국인 학교 부지가 되니.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냐?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하고 나중에 의과대학을 해준다 그러면 협상을 할 부분이에요. 왜? 천억도 넘는 땅입니다. 목포에 대학병원과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서부권과 달리 동북권은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 정치권에서는 의대는 순천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대지구에 의료부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의대는 순천에 대학병원은 신대지구에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지구가 지리적으로 광양과 여수 순천의 중심에 있는 데다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산업재해 발생 시 환자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제격일 거란 설명입니다. 최근 전남도가 순천대, 목포대 관계자와의 오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참석하지 않을 거란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공모에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강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단일의대 공모의 용역 기준을 하나씩 합의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묻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과 공모기관과 여러 가지들을 각 기관과 대학이 하나씩 하나씩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한 다음에 지역민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전남도와 순천시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남의대 신설 논의.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 외 의대유치특위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전남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의대와 대학병원 모두 순천에 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지난해 전남 주민 1인당 하루 이용 교통수단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선박 등 해운 이용은 가장 많았지만 철도 이용은 또 가장 적었는데요. 그만큼 전남과 타지역을 잇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전남 연구원이 전남에서 이용된 승용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전남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둔 통행을 살펴보니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통행량은 1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하루 통행량은 1.68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1위에 꼽힌 세종특별자치시의 60% 수준입니다. 전남의 해운 이용률은 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일반 철도를 이용하는 비중은 0.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이 집중된 특성상 여객선 이용이 활성화된 반면 철도시설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순천이 53만 7천여 통행량으로 꼽혔고 목포와 여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과 타시도를 오가는 통행량은 혁신도시인 나주가 가장 많았고 목포와 장성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시도 통행량이 많은 5개 지역의 목적별 통행량을 살펴보면 나주는 출근, 목포는 업무, 순천은 여가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이 밀집된 나주에는 통근을 목적으로 한 통행이 많고 중공업과 조선업 관련 기업은 물론 인근 지역의 대규모 산단이 포진한 목포의 경우 업무를 위한 통행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던 순천은 타 지역민들의 방문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6%로 가장 많았고 버스가 17.8%, 고속철도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전남의 낮은 통행량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적은 도시 인구를 꼽았습니다. 교통 수요가 적다 보니 교통망 발달이 더뎌져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등 지역민 특징에 맞춘 교통망 구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단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금 교통 수요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서 보다 더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서 정부가 주행 속도 제한이 없는 47km 구간의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KTX 전라선 고속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 같은 교통망이 구축되더라도 경제성을 위해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도록 인구 유입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전라남도가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무한 오룡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시공과 구조, 통신, 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품질 점검단을 구성하고 9일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입주 예정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중대 하자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전남도는 품질 점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보수 작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29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세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남교사 400여 명과 장학진들이 개발한 글로컬 미래교실과 디지털 교육 환경이 구축된 미래교육 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비롯해 음악이 어우러진 플래시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협의회에서 지방수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성하고 있다며 에너지나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방수멸위기 극복은 절박한 과제인 만큼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이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20년 5월 전남교사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시작된 협약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240개 항이 담겼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노사 양층이 맺은 첫 번째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월 8일부터 무한국제공항과 몽골 울란바토르 전기노선 취향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한군 진에어와 함께 전기노선 취향식을 갖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몽골 울란바토르, 목요일과 일요일은 제주노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운항노선 다변화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를 사개져 맛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시설하우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강압석을 촉진하는 이른바 탄산시비 재배법을 통해 지난해부터 무화과를 겨울에 재배하는 시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반 재배를 한 개체보다 줄기 길이가 더 길고 잎과 열매 수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화과는 재처리 8월에서 11월까지 하우스재배는 7월에도 가능하지만 저장성이 낮아 수확기가 지나면 주로 즙이나 잼, 말랭이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반동 유달해수욕장 1원에서 시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뮤직피크닉을 선보입니다. 목포 뮤직피크닉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목포시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40팀이 선발되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완도군이 오는 6월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5톤 미만의 어선에 연한 어업 효과를 받거나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업인 등의 조건에 갖춰야 합니다. 완도군은 7월에서 8월 사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승합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억 7천만 원 지원합니다. 이번 승합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의 지원 물량은 18대로 한 대당 최대 지원액은 중형 7,300여만 원, 대형 1억 7천만 원입니다. 희망할 경우 제조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서식과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